결론은 정해진 곳으로 가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날부터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부분 개인이 흥하고 망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다른 주제들에 비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 저는 개인은 정신을 차리면 쉽게 어려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지만 국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충돌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한 번 경로가 정해지게 되면 그 경로를 벗어나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번 imf가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그런 회의에서 각 국가에 권고를 했습니다 지난주 국제통화기금은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압력과 싸우는 상황에서 각 국가 정부는 정부 지출 확대를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높여서 시중의 유동성을 줄여도 정부가 돈을 풀어대면 물가 억제 효과가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imf는 정책당국자들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보조금 감시의 가격 제한 조치를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원리에 충실하게 국가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아일보 사설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보편 복지를 늘리는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월 30만 원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확대하고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도 겉으로는 재정건정성을 강화하면서 매년 수십조 원 재정 부담이 커질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하고 나서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매년 1조 원 이상 들여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려는 안을 국민의힘은 군 장변 월급을 200만 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막기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진행 경로가 결정되게 되면 그걸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소위 지출에 대한 그런 경쟁은 막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오늘 imf의 그런 경구성 그런 발언을 접하면서 제가 떠오른 것은 여러분 일본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야무진 나라지 않습니까 참 아시아에서 제대로 근대화를 제대로 했고 그래서 전쟁에 또 개입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타의 모범이 됐던 경제적으로는 모범이 됐던 그런 국가죠 이 일본의 와시아다 대학 정치경제학부의 부학장으로 계시는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가 이름 딱 짧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손을 쓴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의 국가 재정은 다 소진됐고 부채가 많기 때문에 장기금리를 계속 동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운용이 심각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일본의 국가 재정은 다 소진됐고 부채가 많아서 장기금리를 계속 동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나가치가 폭락하더라도 손을 쓸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 야무진 일본이 지난 버블 붕괴 이후에 30년 동안 나라 경제가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집권하자마자 이런 명분 저런 명분을 들이대서 돈을 풀고 돈을 썼습니다 나라는 늙어갔고 재정지출을 건실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었던 거죠 그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거니까 일본이 반면 교사입니다 일본이 올라갈 때 우리가 많이 배워서 올라갔던 것처럼 일본이 내려가는 걸 보면 대한민국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내다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은 고통이 따르니까 누구도 어떤 정치인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먼저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포장만 받고 돈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 이야기가 일본의 국가재정은 다 소진됐고 부채가 많아서 장기금리를 올릴 그런 지금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에나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더라도 현재는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 교사입니다 일본 보고 많이 배워도 지나친 법이 없는 거죠 1년 예산의 25%를 국채 빚을 갚는 데 쓰는 일본입니다 미국 일본 대형은행이 잇따라서 일본 국채를 이르면서 사고 있는 일본 국민들이 자본을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일본기에 12조엔 해외 유출이 간척되고 그냥 에나를 지고 있으면 계속 손해를 보니까 가계 자산 10%만 이동해도 에나가 100조엔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에나가 폭락을 하는 거죠 투매를 하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합리적이죠 에나 이런 자산을 갖고 있으면 계속 손해를 보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예산 어디에 썼나 보니까 나라가 늙으니까 다 그냥 나누어 먹은 겁니다 사회보장비 지방교부금 공공사업비 방위비 그다음에 국채비 이게 이제 아마 이자 부담일 것 같습니다 1년 예산의 25%네 1년 예산의 25%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일본이 국채비용입니다 이게 다 고정비 성격의 지출일 겁니다 나라가 늙어가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남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고 우리는 더 심각하게 빠르게 경험할 수 있겠죠 일본의 가계 자산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면 에나 약세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자본 도피의 의혹은 더욱 커진다 가라카마 다이스키의 미즈호 은행 수석 시장 에코노미스트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그런 대세를 따르는 경향이 강한 일본인들이 해외 자산을 사들이기 위해 에나를 팔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무선 엔저 리스크라면서 가계 금융 자산의 10%만 외하 자산으로 이동해도 100조의 너치의 에나메도가 일어난다 2021년 또 일본 무역 적자 5조 3,700억 원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부터 몇 달 전에 그냥 원화를 가지고 뭡니까 달러와 자산으로 대체를 해놨으면 상당히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원리인 거죠 자국 화폐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사실 이야기에서 뭡니까 한국 정시에 투자하는 사람보다도 한국인 가운데 그냥 몇 달 전까지 뭡니까 미국 주식을 갖고 있으면 미국 주식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손해를 봤겠지만 아마 환착 때문에 대충 겁니까 손실을 맨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어려워지게 되면 자국 화폐가치가 돈값이 되는 거 아니면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일본만 따라가면서 우리가 일어선 거 아닙니까 일본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배울 수가 없느냐 이 이야기죠 일본은 서서히 가라앉는 거죠 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돈을 깎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예산에 빨대를 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이야기는 국가의 진행 경로는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젊은 날 아주 빼저렉히 느꼈습니다 40대 초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이렇게 고함치고 해봐야 나라의 경로라는 것은 일단 한 번 결정되고 나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힘들다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두 가지가 그 국가의 경로를 결정하는 데 큰 축이 되겠죠 경제적으로는 포퓰리즘이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선거사기가 될 겁니다 그 두 가지가 향후 5년 10년 정도의 대한민국 호라는 그 거대한 유조선의 상방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축인 거죠 이 두 가지 문제 모두가 해결될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은 과제입니다 쉽지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냉정하지만 좀 비관적으로 보이지만 국가의 진행 경로는 대단히 바꾸기가 힘들다 그리고 그 경로를 결정하는데 자질구려한 일이 있겠지만 가장 큰 두 가지 축은 바로 경제적으로는 포퓰리즘이고 정치적으로는 선거사기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 국민들이 제대로 해결할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급속히 뭡니까 가라앉겠죠 대부분 지금까지는 2020년도 4.15 총선 이전까지는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첫 번째 경제적으로 포퓰리즘만 걱정했는데 실상 지난 2년간 선거공정성 문제를 다루면서 야 이건 포퓰리즘이란 것은 그 양을 세발의 피구나 더 큰 것이 바로 선거사기구나 경제적으로 포퓰리즘이란 것은 경제적으로만 망가진 거지만 정치적으로 선거사기란 것은 체제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체제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모든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는 것은 가설이기 때문에 현실화되기까지는 입증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런 정도의 전망 하에서 저는 행동하고 생활하는 겁니다